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봐야죠 일단은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조각조각의 생각들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은 이 데이터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의 목록을 저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목록에 있는 각각의 항목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li와 a로 이루어져 있는 이 각각의 코드로 프로그래밍 쪽으로 생성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제가 저의 마음의 소리를 여러분에게 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직접 생각하고 있다 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감각을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선호하는 검색 엔진을 여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php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파일 리스트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원해요? 넣고 싶어요? 가져오고 싶어요? 가져오고 싶잖아요 Get 파일 리스트 어디에서요? In 디렉토리에서 검색 그렇게 했더니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위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찍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찍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해 안 가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저만 해도 영어가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코드 자체가 뭔가 그 이면에 좀 더 복잡한 개념들을 품고 있어서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많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코딩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학교 다닐 때의 공부 방법이 몸에 익혀져 있을 건데요 물론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와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문제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 푸는 문제들은 우리한테는 두 가지 감정을 갖게 하거든요 첫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뭐냐? 답이 있다 라는 자신감 두 번째는 패배감이에요 어떤 패배감? 내가 모르는 것일 뿐이야 라고 하는 어떤 위축됨이 있죠 현실에서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거나 아니면 아직 인류가 해결한 적이 없는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우리는 어? 하다 보면 인류가 가지 않은 길에 경계에 서게 된단 말이죠 그런 일이 아주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머릿속에는 10분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어떤 문제는 1년 동안 해결 방법을 찾는 문제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5년, 어떤 문제는 10년, 어떤 문제는 제 평생 동안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제가 또는 인류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 우리가 말살해야 되는 어떤 적대적 대상이라기보다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얘기였네요 얘기가 좀 옆으로 셌는데 다시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저는 미리 다 확인해 본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scandir이라는 것을 미리 찾아놨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scandir dir은 디렉토리 약자일 것이고 scan은 뭔가 스캔하다 스캔은 그냥 스캔이죠 디렉토리 안에 있는 뭔가를 스캔한다고는 뭐겠어요 파일이 아닐까라는 추론을 통해서 저는 이 함수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인지를 찾아가겠죠 그런데 우리 scandir을 찾았으니까 공식 문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찾아 봅시다 그리고 scandir 그렇게 해서 공식 문서로 가서 보낸 것도 아주 좋아요 봤더니 이 scandir이라고 하는 function 함수는 보시는 것처럼 입력 값으로 첫 번째 자리에 문자라는 데이터 형식으로 디렉토리가 들어오네요 그럼 이 디렉토리가 뭔지 궁금하죠? 클릭해보면 이 디렉토리는 the directory that will be scann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캔하려고 하는 디렉토리의 경로를 적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불분명하면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에 있는 예제를 보고 템프 라고 하는 경로를 입력 값으로 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 함수의 컴마하고 나오는 부분에 이렇게 대괄호로 감싸져 있는 것들은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은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대괄호로 묶여 있지 않은 것은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기호가 대괄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함수를 실행하면 이 함수가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표현식이라고 적혀 있어요? 배열이 되는 표현식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제를 한번 보면 보시는 것처럼 스캔DIR에서 입력 값으로 최상위 디렉토리 밑에 있는 템프라고 하는 디렉토리의 경로를 적어줬을 때 이 결과를 printr 바 덤프와 똑같은 겁니다 비슷한 거예요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배열이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일의 이름이 배열에 담겨서 제공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점과 점 두 개는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그럼 이번 시간에 우리는 스캔DIR 이라고 하는 부품이 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겁니다 스캔DIR 이라고 하는 저 함수가 갖고 있는 성격, 특징 이런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요리조리 살펴보면서 제 부품에 대한 이해를 높여 가셔야 돼요 아무튼 우리는 스캔DIR을 가져올 건데 여기 있는 LI를 프로그래밍적으로 데이터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목록에 따라 만들 거기 때문에 OL은 내비두고 LI만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php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스캔DIR 이라고 하고 제가 지금 스캔하고 싶은 디렉토리는 index.php 라고 하는 현재 파일과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좀 더 명시적으로 현재 다시요 index.hphp 라는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현재 디렉토리 밑에 라는 뜻은 현재 디렉토리는 점이 붙어있는 슬랫입니다 점이 두 개 붙어있으면 부모 디렉토리라는 약속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저는 list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값을 리턴하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실행시켜 볼게요 짜잔! 오른쪽 클릭해서 ViewPageSource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 list라는 변수에 담겨있는 값은 배열이고 원소가 7개고 첫 번째는 0 두 번째는 아니 아니 첫 번째는 점 두 번째는 점점 세 번째는 css 네 번째는 여기 있는 html은 예 javascript mysql php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부품을 가져왔어요 뭐예요? 스캔 dir 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 목록을 가져올 수 있고 그렇게 가져온 파일 목록은 스캔 dir은 배열에 담아서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열이 이런 경우에 많이 쓰입니다 즉 서로 연관된 데이터를 담는 그릇으로써 배열이 쓰인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느끼셨으면 완전히 성공한 수업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조건문 또 반복문 이러한 것들을 합성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완성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